마이 프로듀스 옆에 계신 분이 마이 프로듀스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늘 통역사로서 굉장히 일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올게 왔다 마이 프로듀스 꿀이 들어있는 뱀피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문화니까 이거 피맛 나는데 벌써부터 꿀맛이 가장 많이 나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로 냄새 맡으면 진짜 힘든데 비린내 나진 않았어요 자 이제 베놈인데 일단 베놈은 여러분 영화에 아시다시피 독이라고 좀 들어있는데 죽지는 않겠죠 콕꺼워서 어 냄새가 너무 심해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남겨야 돼요 남자 남겨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일단 뱀 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진짜로 한약재가 들어간거에요 2 3 3 3 1 1 일단 굉장히 건강한 맛인게 한약재가 들어간거에요 먹으면 바로 3대20 올라가요 1 1 2 2 2 2 3 2 3 2 3 저는 이런 종류의 고기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there's too many bones too many bones 1 1 2 2 2 2 일단 뭐 밤 뱀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리기 나쁘진 않았어요 비주얼이나 아니면 뭐 이런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지 먹기에는 뭐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진 못했지만 나쁘다고는 못 느꼈어요 근데 진짜 먹을 게 없네 발매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본토 버블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잘 맞는다 of course Do you wanna try it? Of course Have I ever tried this before? You can't eat it No It's so nice It's so nice It's so nice It's so nice What are you doing? It's so nice 아 근데 이거 호불호가 진짜 나는게 있는게 아 그래요? 맛이 제가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설탕 맛인데 여러분들 슬슬 피곤이 쌓이기 시작하네요 굉장히 과기 힘들다는 푸라면 호텔에 나왔고 오늘은 햇빛이 비춰요 타이베이 스테이션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무슨 손이 있어요 아 우리 강아지들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조직단체들이 있어요 기차 도착했습니다 짜잔 대반 기차를 제가 또 타보고 출제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가부래요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 진짜 뭐하는거지? 네 저희는 메이크업을 촬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이크업을 촬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밍한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밍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숨을 남겨서 한번 하세요 오늘 마지막의 콘텐츠를 다 끝났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가장 먼저 좀 쉬어야 하는데 운동 영상 찍어야 되고 목요일에는 아침부터 움직여서 미팅이 3개 있구요 바빠야 좋은 거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네, 당연히 오, 맛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즐거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